어.. RIP님 어서.. 옆에 루루님이에요 어.. 테루루루님 게임랜드님 어서오세요 아 여러분 근데 큰일 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큰일 났어 진짜 그림자 복도가 다 날라갔어요 저희 클라우드 게임이 아니라고 아 스팀에 나는 저장이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챕터 2, 3, 5가 곡 5개도 다시 찾아야 되고 한국 곡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나침반이 없잖아? 우리 한국으로 헤딩으로 찾아야 돼 좀 오래 걸리겠네? 그렇겠지? 많이? 엄마 어 엄마 뭐라고? 뭐? 누나가 아파? 안 되겠다 놔? 야 10시간 걸릴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우리 좀 나눠서 하면 되겠다 힘들 때마다 너가 9시간을 해 오 누나 뭐라고? 누나 아파? 안 되겠다 화장실 갔다 올게 어우 옷을 왜 입고 가는데 화장실 화장실 옷을 왜 입고 가는데 화장실에도 못 가? 아니 뭐 옷을 왜 입고 가냐고 야 커피 갖고 와 잠깐만 꺼봐 커피 빨리 갖고 와 커피 빨리 갖고 와 커피 갖고 와 캠 절대 안 깰 거니까 때려봐 캠 켜 켜져 있다 여름에 해 질려 나는 어느 골목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소나기가 내리고 난 뒤 무더운 습기가 나를 덮치는 가운데 골목 안에서 찬바람이 불어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나게 쉬운 챕터1을 한 다음에 롤님한테 챕터2를 넘길 생각입니다 일단 고국을 그냥 많이 먹어도 돼요 왜냐면 고국 30개가 있으면 나침반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고국을 이제 찾을 수 있죠 고국은 못 먹어요 그건 못 먹어요 자 갑니다 네 길을 모를 때는 네 일단 왼쪽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뛰어다니면 되죠 패기 지리죠 그냥 왼쪽 좀 따라가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? 고국이 나오죠 자 왼쪽 분들 오 근데 뭔가 어 저기 고국이 있죠? 지렸죠 보이죠 저거? 와우 저 초록색 저게 고국이에요 딱 봐도 다 깼습니다 이제 오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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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물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말 있으면 해주세요 구석을 보고 네 숨으세요 이렇게 절대 몰라 이거 어떻게 몰라 이거 어디야 진짜 온다 문 열어 아 마우스 고장나요 아무도 몰라 좋아요 새로운 섹션에서 어휴 계단 이게 고수의 숨기인가요? 당연하죠 지렸죠 한 번도 안 들켰어요 이게 한 번요 눈을 달고 닫고 이렇게 먹으시면은 완성 파퉁 터치 빨리 해 자 이제 29개 더 찾으면 서랍 아니에요 서랍을 미로에서는 오른쪽을 따라가시면 돼요 저 촛불 키세요 이거는 이걸 먹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들켜요 들켰잖아요 멍청아 들켰잖아요 멍청아 도함에 꼬리 써서 뭐야 거울 된거야 아니 도둑이야 어둡다고 못보는게 아니라 케물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안 보인다고 자기 안 보인다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딱 봐도 여기 있잖아요 가운데에 꼬리를 써야죠 아이큐 30이네요 아이큐똥 몰라요 아이큐똥 카메라 설정 안 해요? 어떻게 해요? 수로 할 수 있다고 나 말했잖아요 꾹 누르라고 하고 아 텁텁 안 됐는데 미친다 아 이거 설정하다가 죽었잖아요 우는 소녀 소리 안 들렸어요?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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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지용신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갔냐? 누구세요? 얘 같은 경우는 맞아도 피 조금 달고 가요 빨리 뛰어가면 특히 뛰어갈수록 빨리 조금만 더 안 달아요 흘러가면 되잖아요 네 흘러가도 되고요 뭉청하세요? 자 템을 열어주고요 어? 운영 오면 더월드를 쓰고 다른 곳에 숨어있더라고요 야! 쩔쩔 어머 아니 문 아니에요 저기 아니 구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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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문 앞에 이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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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쟤 진짜 들어갔으면 살았잖아 아 라이터 왜 켠서 라이터는 왜 켠거고 한 번은 왜 나온 건데 방에서 여러 번 눌렀어 ㅋㅋㅋㅋ 뭐야? 이상한 거? 좋겠다 이거 뜨면 안 되는데 이거 뜨면 안 되는데 이거 뜨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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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뜨면 안 된다니까 쩔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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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로 왜 뛰었어? 그거 앞에서 와서 인간은 생각하는 오프닝 찍으라고 오프닝 찍으라고 사랑하는 푸딩이 푸라리 여러분들 아저씨가 푸딩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 쩔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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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쳐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이렇게 이렇게 쓰냐 쩔쩔 왜 이렇게 쩔쩔 질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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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으면 그냥 아휴 질쩔 아니 근데 문은 이쪽이 열었는데 왜 이쪽이 열려 다시? 이미 마우스 클릭이 존나 있냐면서 누르니까 그냥 화장실에 가는? 다 따온다고? 다 따와 하.. 분명하지 말아 분명하지 말아 분명하지 말아 음.. 아니 여러분 개못하지 않아요? 오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진짜 미안해요 아 사람이야 저게 사람이냐고 근데 이거 왜 젖어있어? 얘 땀 흘리면서 했냐? 마우스패드에 젖어있는데요? 네 로루님입니다 지금 이제 정로 하고 있어 왜냐면 에헤 아니 이거를 폭죽으로 하나를 열고 아니 여러분 개못하지 않냐? 질쩔 질쩔 거탐 질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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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이건 아니라고요 야 다 나와 진짜 집합소네 이 새끼들